한국은 신용카드 사용이라든지 모바일 정보라든지 또 내비게이션 정보와 같은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관광산업에 관련된 주요한 빅데이터를 많이 생성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러한 데이터에 주요한 포함되는 것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지역의 방문자 수라든지 어떤 방문했을 때의 사용금액이라든지 또 핫스팟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빅데이터를 많이 생성해내고 있습니다. 이러한 정보를 잘 활용한다면 특히 폴란드 같은 경우 자연환경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역사 문화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이런 경험과 또 이런 정보를 잘 활용한다면 폴란드의 관광산업의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데이터와 전략을 많이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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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